친일구구 친구들아 빨리 이거 봐봐 이거 내가 대선을 치르기 전에 했던 유튜브 영상인데 지금 이 2년도 더 전에 윤서인이가 하는 말을 한번 잘 보라고 저것들이 김건이를 얼마나 공격할까? 만약에 윤석열이 힘든 일을 겪게 된다면 김건이가 그 요소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김건이를 윤석열 공격에 이용하려는 인간들이 뭔가를 또 만들어낼 거거든 저것들은 김건이가 뭐만 해도 그걸 다 엮어서 지랄을 칠 거다 아니 이거 몰랐어? 나는 다 보였는데 저 사람들은 몰랐나? 뭐 어디 다른 세상에서 왔어?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될 줄을 몰랐느냐는 거야 김건이 리스크? 김건이가 진짜 리스크여서 리스크일까? 너네 김건이 리스크의 특징이 뭔지 알아? 김건이 리스크는 대선 전부터 좌익들이 미친듯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어 유흥업소에서 책려로 일했다 논문이 주작이다 이력을 뻥튀기했다 천공같은 무당들이랑 놀아난다 서울의 소리랑 뭐 어쩌고 저쩌고 통화를 했다더라 저 캄보디아에서 빈곤 포르노를 찍었다더라 남편한테 주제넘게 막 코치하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 공식 석상에서 망신스러운 행동을 한다 주식을 얻다 투자해서 뭐 얼마를 남겨먹고 작전을 했다더라 저 양평의 무슨 고속도로 지나가는 데다가 미리 땅을 사놨다더라 해외 순방간 주제에 명품에 눈이 멀어서 어디 명품샵을 막 쇼핑을 돌아다녔다더라 그래놓고 이번에 저 좌익 목사한테 디올백을 뇌물로 받았다까지 자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거 계속 돼 내일도 나올 거고 모레도 나올 거고 윤석열이 저 자리에 앉아있는 한 계속 만들어져서 나오는 게 김건희 리스크야 아니 생각을 해봐 공지공도 처음 이혼할 때만 해도 아 남자가 이상할 수도 있겠구나 두 번 이혼했을 때도 그래도 또 이상한 남자를 하필이면 만났었을 수도 있지 근데 세 번을 이혼을 했단 말이야 세 번을 그러면 이제는 남자보다는 공지공 쪽이 정말 이상한 여자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 아니야 근데 봐봐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가 잘못을 하나 저질렀다더라 하면 그 여자가 이상할 수도 있겠구나 두 개 저질렀대 어 그래? 두 번 저지를 정도로 이상한 여자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열 번, 백 번 계속 계속 온간 막 그냥 뭐 책녀부터 주작질에, 사기에, 명품에, 핵가닥에, 돈놀이에, 뇌물에, 인성파탄에 그냥 이 세상에 나쁜 게 다 계속 있다고 한쪽에서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쯤 되면 이걸 말하는 이쪽 인간들이 이상한 놈들이란 생각도 해봐야 되는 게 정상적인 사고 아니냐고 윤석열이 실제로 놀라울 정도로 충격적으로 하필이면 그냥 너무너무 이상한 막 해프고 미치고 못됐고 사치스럽고 사이코 같은 미친년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 이거는 김건희가 윤석열이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라는 여자가 반드시 나쁜 년이 돼줘야 하는 게 바로 김건희 리스크야 한마디로 김건희 리스크의 주인공은 김건희가 아니라 바로 윤석열이라고 저것들은 윤석열이 만약에 김정숙이랑 결혼을 했으면 그대로 김정숙 리스크를 떠들었을 거고 권냥숙이랑 결혼했으면 권냥숙 리스크 이희호랑 결혼했으면 이희호 리스크 닥터드레랑 결혼했으면 닥터드레 리스크 테레사 수녀랑 결혼했으면 테레사 수녀 리스크 울트라랑 결혼했으면 울트라 리스크 성모마리아랑 결혼했으면 성모마리아 리스크 신사임당이랑 결혼했으면 신사임당 리스크 에스컬레이터랑 결혼했으면 에스컬레이터 리스크가 나왔을 거야 왜냐하면 윤석열이랑 김건희는 이 사람들이 좌익편에 서서 박근혜를 수사했을 때만 해도 아무런 리스크도 없고 되게 좋은 여자였거든 김건희에게 리스크라는 딱지가 붙은 건 남편이 우익편으로 바뀌어서 본인들을 수사했기 때문에 생긴 거지 진짜 김건희가 무슨 짓을 저질러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걸 다들 좀 알았으면 좋겠어 애초에 없는 리스크를 계속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서 만들어내고 이게 딜이 들어가는 순간 어째서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이냐 김건희 리스크 책임져라 왜 하필 저런 여자랑 결혼한 거냐 이러면서 상대당을 리스크 쓰레기당으로 프레임을 팍 씌운 다음에 그걸로 선거에서 이겨서 이익을 취하는 전략 이거 바로 박근혜 탄핵 사태와 정확하게 같다고 보면 돼 마찬가지로 몇 년 전을 생각해봐 그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남편이 있었다면 뭐 김태훈 리스크 박철권 리스크 그 남편 이름으로 리스크들이 막 쏟아지고 언론에 다 도발 내고 난리가 났을 거라고 존재하지 않아야 일어나지 않는 게 바로 우익 대통령의 배우자 리스크다 그 남편이 누군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이게 저 새끼들의 아주 징글징글 뻔한 정치투쟁 방식이다 그때 하필이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다 보니까 그거 없는 건 만들어내야 되겠고 어떻게? 그래서 그냥 친구잖아 최서원 씨 그거를 친한 거를 더 막 살을 붙이고 온갖 아침 드라마 거짓말 막 치정에다 마약에다가 사치에다 다 붙여갖고 그 촛불 광란을 벌린 게 좌익이었어 그러니 윤석열은 누가 봐도 막 얼굴도 좀 예쁘장하고 그런 부인이 있는데 얘네들이 그거 가만 놔두겠어? 아 윤석연도 다 예상했잖아 이럴 줄 몰랐냐고 이런 뻔한 전략에 휘둘리고 아 우리 김건 리스크는 총선전까지 털고 가야 됩니다 어서 대통령님이 사과하세요 제2부속실 설치하세요 이러는 게 진짜 병신들이라고 그게 바로 박근혜 탄핵 사태고 그래서 우익이 그때 한번 시원하게 망했는데 이 짓을 또 하라고? 이 대한민국 조선에서 사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 다들 봤잖아 뭐 사과했으니까 용서해 주디? 그때부터 멍성말이 시작이야 사과하는 순간 그때부터 그 사과 가지고 저 총선 나와가지고 다 김건이 얼굴 다 걸어놓고 별지 탈탈 털릴 게 뻔한데 사과가 나오면 그 다음에 화해와 타협이 나오는 선진국들과는 달리 사과 다음엔 무조건 멍성말입니다 아 지능이 있으면 이제 다들 느껴야 할 거 아니야 오늘의 결론 김건이 리스크에 휘둘리지 마라 이쪽 편에 서서 김건이 리스크 털고 가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진짜 한심한 인간들이다 이대로 만약에 총선에서 지고 나라가 무너지면 그 탓은 다 좌익들 뭐 더불어당 때문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힘 본인들 때문이라는 걸 잘 아시겠습니다 네?